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시각장애인도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주택 관련 누리집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을 공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LH 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청약센터 홈페이지 이용 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과 시각자료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LH는 이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 텍스트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 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임대료 또는 공동주택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8천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